안녕하세요. 밀원판더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너무도 황당하고 화나고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말고 아침부터 분노에 가득 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가득한 내용을 편집 중이었으나 추후 상대 측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1차 내용으로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겪은 일을 참고해서 저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 판매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쿠팡이 평소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너무도 급격한 감소인지라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저희가 위치해 있던 위치에 처음 보는 A업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기존 저희의 상품명 옵션명과 모두 동일하고 저희의 리뷰까지 싹 다 그 업체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희 상품의 썸네일 상세페이지 빼고 다 훔쳐간 일이 발생한 거예요. 리뷰가 약 2천개에서 3천개 되는데 저희 이렇게까지 쌌는데 4년 걸렸습니다. 온라인 판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판매자에게 리뷰는 재산이에요. 이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와 진짜 오늘 마우스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사태 파악을 하여 보니 쿠팡의 아이템 위너라는 기능을 악용한 사례였어요. 아이템 위너란 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할 때 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의 상품을 상위에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상위에만 올려주고 끝이 아니라 기존 쌌인 리뷰를 이긴 사람 즉 가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전부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샴푸를 5천원에 팔던 기존 업체가 리뷰를 5천개 가지고 있었는데 신규 업체가 4,990원에 진입하면 기존 업체의 리뷰 5천개를 전부 뺏어오는 거죠. 물론 기존 업체가 4,98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면 다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즉 가격 경쟁이 붙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과연 정당한 경쟁이냐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리뷰들은 그동안 고객님들이 저희 밀원 판단을 이용하시고 남겨주신 발자취예요. 이게 가격이 낮게 새로 들어온 업체가 생겼다고 그 업체의 발자취가 된다? 이게 과연 경쟁인가요? 쿠팡에서 리뷰를 인질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인질극 아닌가요? 신규 업체한테는 네가 가격 얘네보다 낮춰서 판매하면 이 리뷰 너 다 줄게. 기존 업체한테는 리뷰 뺏기기 싫으면 가격 낮춰. 그동안 쌓인 리뷰 아깝지 않아? 저뿐 아니라 모든 판매자들은 상품도 상품이지만 CS, 포장방식, 배송업체 등등 상품 외의 서비스들도 함께 곁들여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업체마다 확연히 달라요. 소비자가 겪는 경험이 다른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리뷰가 어떻게 업체끼리 공유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저희 밀업 농장들은 농장마다 포장방식, 특히 밀업의 사이즈 등등 너무도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다른 농장끼리 리뷰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합니다. 근데 그 리뷰들은 저희 밀업 판다와의 경험이 듬뿍 묻어난 리뷰들이죠. 그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타업체에서 전혀 다른 포장법으로 전혀 다른 사이즈의 밀업이 왔다? 소비자가 기뻐할까요? 10원 더 싸게 샀다고? 이건 쿠팡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쿠팡도 쿠팡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도 알 겁니다. 이 행위가 누군가에게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라는 걸. 애써 쿠팡 뒤에 숨어서 난 잘못 없다. 쿠팡이 시킨 거다. 하면서 정신승리하겠죠. 오늘 사건이 있었던 업체는 이러한 시스템을 몰랐다고 합니다. 광고 대행 업체에 미임을 하였는데 그 광고 업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광고 대행 업체에서는 괜찮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러며 강행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같지 않는 새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남 등쳐먹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니. 다행히 해당 업체 사장님은 그 광고 업체와 거래를 끊고 문제가 있던 상품들도 전부 내린 상태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피해 상황은 여전해요. 일단 오늘 매출 감소해 아이템 위너 분리하느라 이것저것 만졌더니 상품은 뒤죽박죽 되고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리뷰 수는 증발해서 2, 3천개 있던게 1,300 정도로 반토막이 나버리고 앞으로 소통도 잘 안되는 쿠팡과의 대화를 통해 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일거리가 늘었네요. 이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장치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한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딱 지피는게 없어요.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게 좋을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표권 등록을 해주세요. 상표권 등록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는 약 1년정도 걸렸구요. 이 작업을 해둬야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쿠팡측에 말이라도 해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막장의 경우에는 소송 문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상표권 등록을 해두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상품명에 상호를 함께 넣어주세요. 오늘 뺏어간 상품 중에 밀원판다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품은 건드리지 않았더라구요. 그러니 이 두가지 상표권 등록과 상품명에 상호입력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한번 판매가 돌기 시작하면 사실 손댈게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세팅해야 할건 귀찮아도 미리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참 짐 빠지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 퇴근은 소주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